모둑 모둑 모둑이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돼지럭 테스트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랑은 관련 없는 게임입니다 알죠 여러분들 17모둑 19모둑 닥쳐라 17모둑은 맞아요 19모둑은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아니고요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재네요 스테이지 1 아아아아 이거 보고 음식 맞추는 거네 아 미친 아 문제 보고 어떤 건지 맞추는 게임이야 음식 근데 모독은 음식 많이 몰라서 잘 모르는데 나 모르겠는데 이거 좀 자세히 보기 예 아 라면 라면이네 라면 아씨 와 라면이었어 미친 아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미친 게임 뭐야 안해요 점점 원래 내 멋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힘을 내줘 안돼 안돼 나 옛날 멋으로 돌아오면 돼지 된다 안돼 안돼 다음 스테이지 어 이거는 탕수육이다 탕수육 이거 바로 맞췄다 아 탕수육 아 진짜네 잠깐만 나 이러면 돼지 아니 뭐 한문제마다 아 광고가 나와 이런 뷰윙 아니 만 한 문제마다 광고가 나와 맞추기 싫다 떡볶이 히 떡볶이 오우우 야 나 뭐지 아니 나 이 틱톡 광고 제일 보기 싫어 어 진짜 아 근데 약간 쉬운데 어 내가 많이 먹는게 아니라 너무 쉽다 이 문제가 잠깐만 이 느낌 어디서 봤는데 이거 네 글자 잠깐만 이 느낌 어디서 봤는데 잠깐만 아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아 아 간장게장이네 아 그렇지 간장게장이네 아 아 이런 좆같은 게임 아니 뭐지 광고가 한 문제 받아놔 미친놈들 미친놈들 아냐 이거 어? 소스 사과 썩은거 딸 뭐지 잠깐만 핫도그인가 핫도그? 아 아 아 핫도그 아 핫도그네 핫도그 소세지랑 핫도그 중에 뭐랄까 있었는데 핫도그가 맞았네 응 안해요 안해요 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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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뭐지 잠깐만 이거 가 이거 그거 아니야 치킨무? 어 무국인줄 알았는데 쓰읍 이게 뭐지 이거 뭔가 비계 같고 비계나 아니면 무가 문줄 알았는데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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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봐보자 아 보쌈 야 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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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쌈 뭐것이 보쌈 내가 보쌈을 진짜 진짜 좋아했는데 근데 그걸 저러면 보쌈 먹고 살 안찌는거 아무튼 그래요 보쌈이네 어 이거 개 개 아니야? 개? 뭐지? 아 새우 새우인데 새우 새우? 새우인데? 새우? 새우 킹크랩 랍스터 아 랍스터 랍스터 아 랍스터 들렷 랍스타냐 랍스타? 랍스타 아 랍스터가 아니라 랍스타야? 아 랍스타야? 랍 랍스터가 아니고? 랍스타 쓰읍 뭐지? 어 랍스터 랍스타 다섯 글자 청국장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청주 전주 비빔밥 와아 바로 나오네 콕 좀 봐볼까? 아아 볶음밥 김치볶음밥이다 아아 아아 김치볶음밥이네 와아 먹고싶다 진짜 아 갑자기 이거 근데 여러분 자주 슬.. 나 너무 잘 맞추는데? 아 회 야 너무 쉽잖아 회 다음 어 어? 앗 김밥 아하하하하하하 그 여자애가 후회를 만났다고? 그 여자애가 후회를 만났다고? 날이 어두워졌으니 날이 어두워졌으니 어서 돌아가요 새롭단 다 삼겹살 따아! 으헣 붕신 붕, 붕신들 아니 바아어로 나오네 삼겹살 아이C 깍두기 깍두기야 이깍이냐 쌍끄기냐 와아아아앙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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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하이! 하이! 야, 이거 몸캠 아니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여여여여여! 아오우... 오우, 씨바야구 깜져. 아우 씨바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정답! 사륜안 뺏기! 사륜안 뺏기 카카시 왼쪽 눈! 저, 정답! 블루베린데 이거는? 블루베리? 사륜안 뜯긴 카카시 왼쪽 눈! 아닌가? 메에에에에에에엄 어허 어허 어 이거 너무 게임이 의도적이다 광고 계속 보기 위해서 지 돈 돈 벌려고 어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뭔 소스 튀김 이거 돈까스 돈까스 같기도 하고 돈까스 돈까스인데 돈까스 돈까스냐 돈까스냐 돈까스 아아 맞네 돈까스 아 이 새끼들 야 이거 다운받지 마라 어 유부초밥 아 호떡 호떡 호떡이 이렇게 이상한가 뭐지? 잠깐만 이게 뭐야? 게임을 보는건지 광고를 보는건지 광고 정말 맞네 이게 치킨이야 아 이거 그거다 간장치킨이다 간장치킨 아 근데 진짜 맛없게 튀겼다 아 잠깐만 저거 그거 아니야? 저거 교촌 아니야 교촌? 아 교촌은 거른다 아 교촌은 거른다 하필 저걸 썼네 어 어 어 잠깐만 이거 이거 뭐 이게 뭐지? 이게 뭐였는데? 아 부대찌개 와 찌개할때 이 개다 어이 아니야 어? 부대찌개 아니야? 어 어 어 어이가 없네 어 어 뭐지? 콩나물국인가? 콩나물국 아닌데 콩나물이다가 콩나물국은 아니야 김치찌개? 에이 설마 햄이 들어있는데? 아니 아니 그지? 그래 아이가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어이 어이 해갖구 어이없어갖구 어이없어갖구 어이 어이 해봤다 아니 뭐 길찌개 말도 안 돼 야 햄 넣으면은 부대찌개야 그지 않니 얘들아? 여러분 솔직히이 아니 국에 핸들가면 부대찌개지 어? 아아 진짜 말도 안 돼 사실 부대찌개인데 저거 잘못했네 잡채 저거 저거 특유의 고기 보이지 얘들아 특유의 고기 맨날 엄마가 잡채에 두면은 이거만 뺏어먹어도 존나 맞았는데 그렇지 역시 어릴 때 훔쳐먹었던 그거 덕분에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다 이 말이야 으음 좋아 좋아 어 어.. 저거 막 저기 먹다가 막 쳐맞았는데 응 순... 헤..연어 역시 연어 킬러 역시 연어 킬러 내가 연어를 되게 좋아하거든 응? 계란 이거 뭐지? 아 순대씨X 야 장난아냐? 아니 이게 뭐야? 계란 이게 뭐야? 순대였다 이게 뭐야 아이고 고스트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이었어? 간이었구나 간땡이가 부었네 진짜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계란이 줬어 계란 아 미역국 내 닉네임이 옛날 네 엄마 미역국이었는데 어 한 번씩 네 엄마 적을 뻔했네요 미역국 역국이네 역국 바로 보이죠? 아 족족 족발 와 이 콜라겐 먹고 싶다 진짜 여러분 저 요즘 살 빠져갖고 그 피부가 늘어났거든요 살 급격하게 빼면은 거기서 그거를 콜라겐으로 탱탱하게 해줘야 되는데 좀 먹어도 되나요? 족발? 족발 먹고 싶다 아 얘들아 곱참 목먹는 흑은 없지? 곱참 목먹는 흑우들 없지 얘들아 곱참은 개꿀이다 진짜 진짜 곱창은 최고야 최고 진짜 곱창을 못 먹는다? 저거 막창 막창도 맛있는데 곱창 막창 염통 최고지 최고 곱창 아 어 이 소스 잠깐만 말하지 말아봐 뭐지? 잠깐만 네 글자? 저 이 소스가 그건데 잠깐만 이 소스 그건데? 아 다코야키 아 씨발 안 볼라 했는데 봐버렸다 아 안 볼라 했는데 정답을 봐버렸다 아 아 머덕트 채팅창을 제일 먼저 봄 아 석류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자꾸자꾸 예뻐지면 나는 어떡해 이중기 땅땅 피자 와 뺨 페퍼로니 피자다 페퍼로니 피자 페퍼로니 피자 아 예 아 예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이후에 먹을 목록이죠 감자튀김? 아 야 근데 진짜 더럽게 못 찍어 아 너무 줌 땡기니까 뭔지 모르겠어 그치? 줌 땡기니까 헷갈려 약간 현미이형 100배 한 것 같아 현미이가 100배 한 느낌 아 꼬까칩 꼬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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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 꼬까칩 맞나? 꼬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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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니 이제 과자도 과자도 어? 아 이 광고점 그만 나오라 이새끼들아 이거 별점 데려야지 유부초밥 스완인데? 잠깐만 말하지마 밥인데? 너 왜 밥만 보여줘 어 이것은 햇반 햇반 맛있는 햇반 카레라이스 카레라이스 와아아아 뺨 와아 카레라이스 맞았네 카레라이스랑 하이라이스랑 뭔 뜻이게? 모르겠다 아 아 이거 카레모노라 와 네 여러분들 이래도 제가 파스타를 좀 많이 먹어봤습니다 파스타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이런거는 좀 문제없이 좀 맞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에 음? 잠깐만 말하지마 말하지 말아봐 낙타.. 탕탕이? 낙지 탕탕이? 낙지 탕탕이? 낙지 아니야? 삼낙지인가 그냥? 아아 뭐야아 탕탕 탕탕인줄 알았네 탕탕이 탕탕이가 그거야 낙지 탕탕탕탕탕탕탕 해갖고 이제 잘라갖고 막 저 참기름 바르고 위에 뭐하고 그 탕탕이라고 해 몰랐어? 이거 맞는거야 이거 탕탕이 맞아 어 제작자가 탕탕이를 모르네 아아 어 그게 그거야 사실은 음 탕탕이나 산낙지나 뭐해 육회 얼마 전에 육회 먹었거든 나 육회 정말 좋아해 알겠어? 나중에 나랑 육회 먹으러 가자 애들아 니들이 사고 어응 흠흠흠 이게 뭐 이게 뭐야 이거 약간 그 바퀴벌레 껍데기 까놓은거 같은데 어 이게 뭐지 음 아아 잠깐만 아아 자장면 이었지만 사람들이 짜장면이라고 해서 짜장면으로 옳게 맞춤법이 바뀌었죠 짜장면 어 짜장면 옛날에는 짜장면이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가서 짜장짜장하니까 짜장으로 바뀌었죠 예 둘다 맞다고? 오케이 뭐야 뭐지 뭐지? 이 이 이 뭐야 이거 진수야 제발 그 게임을 멈춰 어 2017 머두구로 돌아가기 싫다면 뭐지? 튀김인데 튀김 탕수육에 있고 약간 이 이거 뭐지 약간 플라스틱이 뜨거운거 가열하면 슬쩍 이렇게 되는데 파인가? 애플파이? 아! 아아 군만두가 있다 군만두 군만두 야 군만두 서비스 주는거 개쓰레기들 진짜 군만두 서비스 주지 말아 절대 미쿤자란 내 순간 김.. 군만두 서비스 주는거 진짜 개맛없어 아유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뭐 뭐야? 잠깐만 이거 바이더 힌트 아 초밥 시발 야 야 알았어? 야 알았냐고 야 아니 이 시발놈들 진짜 아니 그걸 어떻게 하라 입막혀 참치초밥이었네 미친놈들 진짜 야 아하 아니 야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 아 나 진짜 양심 개시냐? 아! 으 이거 이거 뭐야 으 개신거래 벌.. 아 옥수수다 옥수수 빠라아 옥수수 별로 안좋아해 나 옥수수 별로 안좋아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먹는다 알겠냐? 음 잠만 잠만 뭐지?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인가? 이게 뭐지? 오징어인데 다섯 글자네? 오징어 구이 오징어 구이? 버터 오징어 아 마른 오징어겠다 아아 맞네 마른 시청자 그 여자애가 마른 내 얼굴 음 뭐덕 박진수네 아아 음 흠 흠 흠 흠 호박? 호박죽? 아닌데 호박 호박? 호박? 단호박? 뭐지? 쩌적? 뭐 영상도네? 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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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몬드라고 하기에는 아니야 내가 아몬드 많이 먹거든 아몬드는 아니야 곶감? 뭐지? 잠깐만 이게 뭐지? 홍삼? 홍삼은 세 글자가 아니잖아 설마 홍삼? 아몬드는 아니야 곶감도 두 글자잖아 곶감 뭐지? 세 글자? 세 글자면 아몬드인데 이게 뭐지? 자세히 봐보자 뭐지? 아 어 이거 이거 뭐지? 호두과자 내가 어제 호두과자 먹었거든 호두과자 호두과자 델리만주는 좀 달라 호두과자 호두과자 아 이거 그거 아 이거 아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아이스크림 아니야? 올드콘 브라보콘 브라보 대장균 보너츠인가? 어? 아 미친! 아니 도나스는 등킨이지 등킨 등킨 도나스를 모르네 아 아 이거 너무 쉽다 이거는 맞춰보세요 이거는 너무 쉽다 와 이 기름하고 여러분들 이거 보이죠 여러분들 너무 쉽다 이거 맞춰보세요 도네이션으로 맞춰보세요 도네이션으로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세 글자 여러분들 도네이션으로 맞춰보세요 음 자 자 도네이션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아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자자자자 자자 음 안나오네 음 이건 햄버거지 와 사진이 익었었네 네이 시작 으음 티두 광고는 다 보기 싫다 아 아 레몬이다앙 음 아니네 어 레몬? 레몬이다? 레몬인데 레몬인데 근데 4개는 뭐지? 단무지도 아니고 레몬 레몬인데 레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얘들아 이게 뭐 삶은 달걀이야 빠가니? 이건 누가 봐도 레몬이잖아 코인이 없네 아아 이거는 레몬인데 레몬 레몬 주스? 레몬 주스 레몬 레몬아 레몬 이거 레몬이야 결 뭐지? 레몬인데? 아 이게 어떻게 삶은 달걀이야 아아 개빡아들 진짜 봐봐 이게 어떻게 삶은 달걀이냐고 전이 아니잖아 이게 뭐지? 아 삶은 삶은 계란 했잖아 어? 내가 뭐라고 썼어 아까? 어 게임 꺼졌어 뭐야 다시 켜봐야지 잠깐만 내가 삶은 달걀이랬잖아 얘들아 왜 안됐어? 삶은 달걀이랬었어 내가? 삶은 계란이랬었나? 어? 어 기억이 안나? 야 그리고 저기 왜 삶은 달걀이야 레몬이지 진짜 하여튼 쓰레기는 진짜 아아 정말 누가 봐도 아 아 저거 아 이거 나와야지 정말 아이가 없다니까 달걀이라 했고 계란이라고 썼어 삶은 계란 삶은 달걀 아 근데 이상하네 레몬인데 분명히 그지 존나 레몬인데 레몬이 아니라고 하네 달걀이나 계란이나 참나 모독이나 원빈이나 참나 죄송합니다 아냐아냐 그냥 게임 꺼져서 다시 켜볼게 이상하네 어이씨 엎드려 뷰피 뷰피는 뭐야 바스티운이야 으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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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글자인데 어떻게 레몬이냐고 그러니까 땡땡 레몬이나 레몬 관련된 그런줄 알았지 내가 누가 봐도 레몬 아니었냐 그지 방이 그런건데 어떻게 삶은 달걀이야 말도 안돼 진짜 삶은 레몬 어 게임키고 있습니다 에에에에 왜케 렉걸리지 다시 한번 켜볼게요 녹스 왜케 렉걸리지 렉 없어갖고 녹스 쓰는건데 홈스 기다려봐 야 근데 이 게임 너무한거 아니야 솔직히 한분제 끝나고 광고 보여주고 한분제 끝나고 광고 보여주고 이거는 개쓰레기 진짜 쓰레기 마인드 진짜 솔직히 머독이 났지 인정 쓰레기 마인드 진짜 이거는 별점 깎아야지 이거는 진짜 원래 별점 안깎거든 이거는 하면서 빡친다 별점 깎아야돼 저거는 일부러 그냥 어 돈받아먹으려고 하는거야 저거는 레알로다가 음 진짜 진짜 말도 안돼 아우 카페 올린 사람이 개발자였던거 아님? 어떻게 그런 그렇게 오해를 하려고 하세요? 확실하지 않은걸로 사람을 몰아가는거는 상당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음 나도 제가 광고 이렇게 쑤져넣은거 처음 봤어 진짜 아 게임키고 있어요 말도 안되지만 지금 게임키고 있어요 되게 녹스 오래걸리네 음 광고 저렇게까지 쑤져넣은거는 나도 진짜 어이없네 모모 애플레이였어요 렉 덜걸려요 저분이 모모 개발자다 이걸 이렇게 와아 이걸 이렇게 와아 에바다 에바에요 이 와중에 홍보를 하네 후덜덜해 당할뻔했어 어? 아이고 당할뻔했어 넘어갈뻔했어 아 왜 안켜져 개같은거 진짜 99번에서 멈췄어 아 참는다 아 여기서 멈췄어 아아 어어엇 어어엇 아이씨 여기까지하자 1부 끝 개 좀만 게임이었습니다 아 1부 끝